자, 좋습니다. 나오자마자 그래도 입질 하나 해주니까. 마음이 편한데요. 오늘 뜰채질 좀 해줘.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한마디 나왔습니다. 레알돔. 하지마세요. 그냥 빼만 놓으시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프라이팬 간신히 들어갑니까? 39.5? 입질은 전형적인 참돔 입질이었는데 참돔 맞습니까? 아, 레알돔 맞아요. 이러다 광어 나오면? 땡큐지. 광어 나오면 해지. 아주 여유있어. 돌풍 한번 합니까? 돌풍 하지마. 나왔습니다. 아유, 39는 무슨 30. 아유, 숨막히네. 아, 좋아, 좋아. 바늘 자연스럽게 빼는 것 같아요. 릴리즈 릴리즈. 오토릴리즈. 자, 누르. 라인 무슨 라인? 아라크네 라인입니다. 아봉크로스. 음. 1.2호. 괴물참돔 잡으러 갑니까? 갑니다. 오늘. 라인 느낌 어때? 한번 만져봐. 뻣뻣하지도 않고 부드러운 것 같아요. 부드러운 느낌? 네. 하랍사에서 그럴까? 봄이니까. 대문 시즌이니까. 한번 노려봐. 두껍게 가봐야 됩니다. 채비 터질까봐. 자, 알겠습니다. 1.25 라인 감고 나가 봅니다. 뭐 쓰는 건 항상 쓰는 오시아콩 쓸 거고. 그리고 오늘 사용할 슈쿠리더는 16파운드, 12파운드 번갈아 하면서 쓸 겁니다. 아마 16으로 시작할 겁니다. 자, 오케이. 좋았어요. 여기는 56메다. 어디 앞에? 영어로 해줘. 끝도. 끝도. 엔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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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사일랜드. 아, 빨리 뽑아줘라. 놀래민 줄 알고. 그냥 있는데로 가봤는데 갑자기 드랙 치고 나갔지. 신동마사 선생님이 울고 가겠네. 아, 그만해. 저기 배우잖아. TV 틀지 말고 빨리 뽑아. 짜증나게 하지 말고. 아, 왜 안나와. 왜 이렇게 멀리서 물었어, 얘는 또. 야, 기본 수심이 56메다였어. 원래 그냥 애당치 오래 걸리지. 나와서. 3도 있네. 네, 3도. 오케이. 야, 수고했어. 야, 수고했다. 저것은 뭐? 말도. 끝도. 제수용 도기. 제수용 참도. 오케이. 고. 놀래미 같은데. 남의 조항을 인정하지 않는 채노루씨. 내년 생일 소금은. 생일 선물도 소금입니다. 내년 생일 소금 준비하십시오. 생일 소금? 네. 참돔 같습니다. 아니, 큰 놀래미 같다니까. 큰 놀래미? 참돔. 당첨 모르겠어요. 근데 참돔이었으면 좋겠다. 음. 어, 포듬포듬하다. 아, 왔어. 안올라는데. 구역구역 올라옵니다. 올라와라. 먼저 보겠습니다. 빨간니? 검언니? 참돔입니다. 우와, 끄덕끄덕 했다니까. 오, 사이즈 괜찮아. 자, 좋습니다. 뺐어, 뺐어. 자, 좋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낙하이튠. 오케이, 낙하이튠. 오,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뜨기님 점도입니다. 오늘도 여러 돔 하시네요. 오, 사이즈 괜찮네. 응.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 이야... 마스카라, 마스카라. 이거 너무 잘해봤어요. 아이구. 노래 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 아이쿠쩔쩔쩔쩔쩔쩔. 잘해. 우왕. 자, 어이구. 예쁘다. 이게 딱 제일 예쁜 색깔인데 자, 됐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시켰습니다